안녕하세요 김영섭 퀄테스의 리더 김영섭입니다 오늘 또 5월 8일 날 이렇게 어버이날에 저희가 공연을 하는데 어버이날이 그 가족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 또 여기서 한번 다같이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신나고 희망차고 즐겁게 공연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같이 와서 즐기기 좋은 공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친구들과 즐거운 공연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